안녕하세요. 저는 봉선동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봉출어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다은입니다. 저희가 청소년 모의투표 부스를 열면서 저도 같이 왜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많이 공부하고 배우게 되었는데요. 저희가 하는 부스를 통해서 오시게 될 많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분들이 저희의 부스를 통해서 왜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알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구 청소년 수련관 라라센터에서 나온 김진아 청소년 활동가와 최지윤 예비청소년 지도사입니다. 네. 이번 레드패스타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5월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때 있었던 청소년들을 기억하는 활동을 통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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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مشẩ소서 밑에 구멍을 먼저 내려갈까? 공간에 절여하는 방안을 먹어야 합니다. 공간에 절여하는 방안을 지나가고 있는 곳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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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